인간 공학적 설계를 통한 조작성 및 유지 보수성이 뛰어난 차세대형 복합 가공기 SMX 시리즈 직교용 구조를 통해 가공 영역과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작업 영역을 확대하여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비축, 밀링, 제1, 2스피들의 강력한 복합 가공 기능을 통해 한 번의 세팅으로 일반 장비 3대 이상의 보생산성을 실현합니다 소량 다품종 생산 시 2대에서 3대 이상의 장비로 진행하던 작업이 한 대의 장비와 한 번의 세팅으로 가능해집니다 시간 단축 및 인력 축소를 통해 작업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선사, 엔드밀, 페이스밀링, 드림, 태핑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형상을 신속히 가공할 수 있습니다 구조 해석 설계를 통해 높은 강성을 유지하며 고속, 고출력의 스핀들 적용 및 빠른 이송축을 통해 뛰어난 절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직교형 구조로 Y축 가공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확장된 가공 영역과 봉제 가공경을 통해 크고 긴 소재의 다양한 가공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소재 변형을 방지하는 냉각장치를 축제하여 열 변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B축과 C축의 0.0001도 지렁 각도를 통한 정밀 제어 기능은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매거진 장비를 전면 배치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공부 확인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 방식을 도입해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조작반의 높이, 회전 조절, 좌우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용 편의성과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공이 가능한 푸마 XMX 시리즈가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약속드립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